자 3월 17일 게임한중 말고 1부 시작하겠습니다. 1부는 젤다의 전설 브레스 오브 더 와일드 브레스 오브 더 와일드... 어제는 테스트 좀 했어요 자 자자자 자 3월 17일 게임한중 말고 1부 시작하겠습니다. 1부는 젤다의 전설 브레스 오브 더 와일드 입니다. 그럼 시작할께요 어 7개의 사원과 자 67개의 코록 열매 67개가 아닌거 같은데? 다 모른거 같은데? 일단 오늘은 끝나고 코록 열매도 한번 가보죠 자 어제는 퀘스트를 좀 했어요. 그 서브 퀘스트를 해가지고 옷들 좀 얻고 오늘은 또 서브 퀘스트를 할거에요 일단 오늘 할거는 고대 마울감의 소문 그 다음에 비보 요정의 녹색 옷 일단 요거 뭐하고 이거 못할까 근데 꽤 뚫린 높은 설사는 정상으로부터 안 두려워 꽤 뚫린 높은 설사는 자 일단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쪽으로 좀 갈아입구요 갈아입고 방패 2칸 방패 2칸만 더 먹으면 채우면 일단은 무기 인벤토리는 끝나네요 그래요 일단 한번 봅시다 고대마구 잊혀진건 뭐야 고대마구권에서는 동물이 보이는 산에 벚나무 아래와 마레화신이 있는 신비한 셈 마레화신이면 어디 구석탱이 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마레화신이 있을까 일단 동물이 보이는 숲 동물이 보이는 숲 그래요 지금 그러네 ㅋㅋ 여기 세뇨 수평은esh 여기로 가지도 않았네 제 기억으로는 어디 개국 같은데였던 걸 기억하는데 그게 아마 어디지 기억이 안 나 어떡하지 어떡하면 좋아 기억이 안 나 추나 추나 어딜까 말이 그게 계곡 같은데 있었던 거 같은데 계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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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이 고 그래서 그렇지 카키리쿠는 아니고 흠흠 흠흠 역찬마을이죠 여기가 흠 다시 내가 바꿔서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아 흠 흠 흠 흠 흠 흠 흠 그래 큰일났네 일단은 일단은 안간 데가 또 있나? 아 이제는 그 안간 데가 찾기를 하기가 되게 힘드네 이제는 지금쯤 되면 이제 근데 감옥을 찾아야 되는데 저 팅클 하려면 감옥은 또 어디 있는거야 바람개빛 좋아 물 필요한다 잔말렸다 쪼 요쪽인가? 음 잠만요 하이라이도 갑복화이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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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탈리 되지않아 오 동기들이 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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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더러상 옵셉병원 이게 그 뭐지 전에 그 할아버지가 마흡관에서 마흡관에서 말에 대한 말에 화신이었나 요정이었나 뭐 그런 얘기를 한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어느 마흡관인지 기억이 안나 음.. 또 아이가 되게 많구나 코기계옥 걸쌍 넣었다 지금 뭐하는거야? 지도보는.. 지도만 보고 있네? 지금 갈 곳을 못 정하고 있어요 일단 스타트를 어디서 끊어야 될지 하이랄드에서부터 다시 둘까? 감옥을 찾아야 되거든요? 감옥을 찾아야 되는데 20장 음.. 감옥을 찾아야 되는데 어우 너무 많아 산호호도 여기 갔었고 필로드래곤데즈 이데아호 전망의 어떤 초반가 음.. 무슨.. 왜.. 눈에 안띄지?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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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두고지 쪽이었나? 크루자계곡 크루자계곡 쭉 가서 이럴러 가면은 잊혀진 신전이 잊혀진 신전 잊혀진 신전 또 안내 계곡 비스무리한테도 어디 있을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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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두미살 베이브워 앞쪽에도 저게 있을텐데 바이록이 하나 있을거고 사마사평월 크루자계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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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암..저.. 암호를 풀어야되는데 이쪽도 안돌았네 그쪽 그쪽도 노랗고 헤블라산 헤블라산 감기 싫어 고기도 싫어 크루자계곡 밀면 암호를 못 이게 네 뭐겠어요 아무 생각없이 보면 눈에 띄는데 막상 찾으려고 하면 눈에 안 띄는 것들 아주 그냥 이것 때문에 돌아버리겠어요 헤헤 영상은 여기 있고 검은 또 어디있지? 검은 내가 전에는 음.. 검이 검이 아 뭔가 아닌데 이거 음.. 산 정상에 있었거든요 헤블라지방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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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블라지정상 상도가 맞춤툰 들어가죠 천 슥족 부분rec 그런지 척상 특정상 수축존상 감성 그 다음에 ative 아 아직 좋은데 가시아의 온도, 가시아의 클릭 가시, 기시, 기시의 온도? 기시의 온도? 기시의 온도? 루츠표가 하, 나 미치겠다 뭘 할지를 모르겠네 어딜 가야 할지 모르겠네 어디 캐니야 아, 흘려서 오르받아서 오르랑아서 흠, 방, 수치 흘려서 시작이 됐지 시작이 됐지 시작이 됐지 안 가보신 특장이었던 조건 맛있었고 음, 교육세터 일단 하이랄 병원 갔습니다 인제 정했어요 시작한지 15분 지났는데 인제 갈 곳은 그래요 흠, 흠, 출발 흠, 흠, 자, 하이랄 오긴 했는데 하이랄평으로 굽는거에요? 일단 제가 어딜 어딜 봤냐면 여기 여기 없네 기능 감옥 희물 근데 어떻게 알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딴 아이 아잇 잠깐만 활도 거의 다 써갔다 하 아잇 잠깐만 썩은 천년수 진짜 썩은 곳이라 썩은 곳도 없었고 우스타프산 우스타프산으로 일단 갑시다 우스타프산으로 출발 아잇 하하 흠 이 퓨 주유를 상호가 신선한 자고 오고 비기라 비기라 그리고 스타브산 스타브산 지급진 스타브산으로 비공하겠습니다 스타브산 스타브산 기대 und 스타브산블 explore 스타브 Mantai 아퍼 아퍼 뭐야 뭐야 야야 와 이 무식한 것들 봐라 와 이 무식한 것들 봐라 아 무식한 것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흠 흠 흠 흠 그로기 흠 흠 흠 과연? 저기 하나있고 뭐야? 어딨어? 나팔 좋아본거야? 자, 든다 자, 든다 가고든다 자, 든다 슬프로 가고 다음엔 이거 다음엔 야야, 물 던지기, 물 던지기, 나 또 던져줄까? 어허 지구야 이거 많이 있는데 지금 이 밑에 코록이 두개만 있어요 헤아도 이렇게 두개만 있어 일단 요거하고 또 기어올라가라는건가? 그러네 기어올라가야되네 자 어디로 기어올라가냐 어디? 그 다음? 진짜 자 왜 우리도 해야돼 그 다음은 어디? 어디? 설마 저 밑에나 아니었지 인가? 위에? 위에? 왜 아니야? 어디야? 어디있네? 어디있네? 어디있나나? 어디있나나? 화살 200개 찾았다 이럴째 와 저거 어떻게 저기 달려 일단은 고로카나 어? 그렇다고 이거 곱게스를 해야지 히히 헝 헝 헝 헝 헝 으흐흥 으흥 으흐흐흥 으흥 으흥 2단에 2번째 걸어와 플라이 포옹 포옹 쥬쭈 쥬쭈 쥐 쥬 싹 싹 쥬 에이 쥬 아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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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아따라 에이 없어 너무 어렵게.. 괜히 어렵게 생각했단 그래라 항상 어렵게 생각해서 망하지요 여기 가 볼게요 서heres something 음, 갈대는 많고 어, 또 있었네? 야, 여기 노다지였구나 아! 아! 얼음 화살이 제일 귀엽지 왜냐면 내가 제일 많이 쓰거든 특성 화살 중에서 제일 많이 쓰는 화살이 얼음 화살이라서요 특히, 하드모드 마스터 모드에서는 많이 쓰게 되더라구요 실력이 안되면 템빨로 어, 저것도 못 빠있네 근데, 기즈인거 같은데 기즈인거 같은데 뭐가 있을까나? 어, 빈 기즈? 빈 기즈 있구나 빈 기즈가 있을 수 있어? 빈 기즈인거 빈 기즈인거 빈 기즈인거 뭐 뚫었을까? 타마자 5개 하아, 추추 추추추 일단 티티 어 여기까지 왔으니까 감옥은 대체 어디 있을까? 일단 여기 한번 가볼게요 쭉 한번 가볼게요 쇠석장 에터까지 해서 이렇게 한 바퀴 돌아야겠다 흠 얼큰 힘들어라 아아 흠 ные м 원 인 유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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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요 오늘은 젤달전상만 하고, 내일은 배우네타만 하고 해야겠다. 이건 과목이 어디있을까? 상자야. 자, 없네. 아, 맞다. 착각했어요. 잠시만. 쟤는 왜 여기까지 와가지고 저거냐. 이쪽에 뭐 있겠지 뭐. 야, 어떻게 여기 바로. 뭐하는 애들이야.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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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이. 손. 이쪽. 일부 바이브가? 바이브 같은데? 오이씨. 하이라이점 쪽에 바이브. 왜 이렇게 안맞아? 오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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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참. 하이라이점 못 죽을까? 아저씨도 이렇게. 파워만. 에이이이이이이이이이. 게임 바이브. 오이씨다. 파지. 두통을 가지러 왔나? 발 음 일단은 주가는 팔을 사무주고 누구야 너 너 언제 왔냐 음 하루를 카카오올라 으흐흐 더 곱곱곱곱 여기...아... 또 한 곳에 있네 물 받쳐야 되냐? 방패? 방패를 받쳐? 그래 방패 어? 지어시 성전에? 아... 이 감옥 근처라는게 여기였어? 그래요 자 팅클셋을 완성시켰습니다 팅클셋 완성 자 이게 팅클셋이예요 진짜 없어 보이죠? 정신 이상한 아저씨가 싫어서 변태아저씨 있어요 지도그린 아저씨인데 직업은 지도제작자고 변태 어디보자 방패가 어디있을까? 방글보다 저... 가디언 그림자를 봤는데 세트 효과가 뭐지? 아... 야간 이동 습니다 어째서 팅클... 어째서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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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자아... 방패 방패를 배달왔어요 방패를 배달왔어요 방패를 배달왔어요 방패를 배달왔어요 방패는... 배달의 Poor's 말하자마자 자... atra가... 이제 진짜... 얼마 안나왔네요 저 dlc들은 밖에 안나갔어요 또 딩클, 딩클이란다 고로브 있네 고로브는 뭘까요? 도매이가 도매이가 저거 아니네 천상 이쪽인데 뒤에 왔을까? 저걱 저에게 도매이 하나 딱 맞춰져 있을 걸로 얘가 들기도 하고 아닌가 말하고 어? 싸우지 않네 그거는 왜 그러고 비장 흠흠.. 그래.. 흠흠.. 그래.. 어딨까? 집에서 신호가 없다고.. 지금.. 지금.. 어디서! 흠흠..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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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탁.. 네, 바로 공통해. 자, 도구. 음, 어디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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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굳이 분초에 있을 수 있는데. 아. 아아 아아 고야이게 자 일단 이쪽으로 대충 다 돈 것 같긴 한데 감옥에 터여 그랬었구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어? 저기는 아이를 서운 것 같은데 일단 서고 갈게요 상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아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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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뭐야 이게 아니잖아 올릴 수 없는 건데 터지냐 그리고 나 저 멀리에 뭐에 발견했어 저쪽엔 발견했어요 여기 얼음이 안되는데 보여가지고 근데 여기는 얼음이 안 돼? 왜? 썩은 물이라서? 흠 흠 흠 얼음이 안 돼 흠 이거인가? 흠 흠 흠 흠 흠 여기 방패가 많지 여기 방패가 많지 혹시 많지 그리고 누워서 사야 되나 근데 왜 여기가 흠 흠 흠 흠 얼음이 안 올까 Speaking 애 communicating 아 흠 흠 하고 쟤가 잘 피하는 거야 내가 못 쏘는 거야 내가 못 쏘는 거겠지 저기는 하이랄 성룩이고 코록이 다리는 데 있을 것 같은데구나 정말 위에 있는 건 아니겠지 밑에 있는 건 아니겠지 음... 음... 10만로 보니까 거기 있는 건 아니고 다리 쪽인거 같아요? 다리 쪽인데 다리 위쪽에 뭐가 있을 줄 알았는데 이쪽인가? 이것도 신호 잡힌다 이만이다 이딴 거야 활성화되는 거리가 다이빙을 하랄때나 하지말라고 할때나 컨트롤 다이빙을 하랄때문으로 고로 감은 얻었고 혜자 다리야? 혜자 다리 혜자 다리 장르 다리가 아닌게 어때 혜자 다리 이건 뭐니? 연상자제 이건 성벽 위에 있을수도 있겠다 혜자 다리야 이거 푸푸야 푸푸 비켜 도시가 없어 저거를 반대쪽에서 해볼까 도시락 지난빡 짠 정 짠 정 짠 정 좋은 지오 지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것도 아닌게 아니었구나 이거였구나 노트 찾기 힘들었겠다. 노트 찾아서 다행이네 노트 찾아서 다행이고 어 그 다음에 최숙장 예터 어? 쪼쪽 시내 예터 여기도 한 번 썼네 쪼쪽 시내 예터 조길로 가보겠습니다 산을 넘어서 오우 저 발이 엄청 싱그러운 것들 어? 쪼쪽 시내 거기서 쪼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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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놓다치면 놓다치 일단 여기는 상자가 있을 것 같고 여기서 초소추가 상자가 있더라구요 어 알았어 자자자 자 봤어 발견했어 뭐야 말았어 아하하 아 저거 타고 싶다 저쪽 시내 예터가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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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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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저키스 나 안 보고 싶지 않아 나한테 들어가겠어 누나 얘는 맨날 나한테 와가지고 아 이 데리나서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네 으 푹 으 으 에 의미가 없네 의미가 없으니요 돌아갑시다 가디언한테 발군되면 또 고쳤보니까 발군맞아 아저씨 지금부터 오늘도 방패를 해먹자 핏맞았어 옆걸음질을 치시는가? 끝났다 망했다 보험을 다 써버렸어 보험을 다 써버렸어요 왜이런 줄 모르겠어요 이게 카메라 문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카메라에 타겟 혹시 안들어오면 타겟이 엄청 안되겠다 그게 문제가 뭘 타겟을 모르는데 이상한 방향으로 음..그래요 일단 일단 이쪽은 아 에휴 어차피 하얀칼 시내에 쪽은 지금 가봤자 왠도 없는 것 같고 어차피 이쪽에 코록 있을거니까 코록은 뭐 센터할건 아닐까 그러면은 좀 생각을 해봅시다 숲속 동물이 상윤숲인데 어.. 거기가 어디일까? 딜라이트 셀링 루티로 여길까 토리산 토리산 사토리산 사딩블러 사토리산 이게 아니고 육인거 같기도 하고 육인거 같기도 하고 사토리산인거 같은데 사토리산 가볼께요 출발 사토리산